레몬 슬라이스라니스 아니 이게 왜 저한테 가까이 이렇게 사실 원래 여기에다가 좋아 좋아 그럼 나는 오늘 원준이 할게 움직이지 마 헷갈릴대 눈 감아 아이엠그럼 눈물을 불러줘 뭐했지 한 텀만 넘어가자 원준이가 먹었으니까 이거 게임 끝나면 내 게임 진짜 헷갈릴 것 같아 원준이가 해볼래? 시작해볼래? 원준이가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썰준의 이혼준입니다 썰준의 안승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오늘도 또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오늘 누가 고생할까요? 있어요 한번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 모시고 저런 거 아시죠? 옛날에 청춘을 돌려다오 모르겠는데요 청춘은 MZ의 게임을 체험해보는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볼래요 MZ 대표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썰준 담당 PD입니다 썰준의 항상 들렸던 바르쿠 무슨 소리 아 알겠지 이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칭 썰준 팬클럽 회장 팬클럽 회장 호소인으로 하세요 승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랄 지금 준비가 되어있는 레몬 슬라이스 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게 왜 저한테 가까이 일으키는지 사실 원래 여기에다가 놓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게 인터넷 정의에 따르면 여기서 MZ 아닌 분이 딱 한 분만 계세요 네 제 X세대 저 당당히 말해 X세대 맞아요 국민학교 출신이고 네 네 세대 차이를 없애드리기 위해서 말을 놓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잘 못하네 저는 사실 지금 이 가면 그린 게 떼껄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떼껄룩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떼껄룩 떼껄룩? 이 캐릭터가 저는 애웅이라는 애웅? 아 그래요 그리고 얘들아 우리 반말을 해야 돼요 아 맞네 이런 거 어때요? 한 번만 승준이가 될 기회를 줄게 승준이하는 승준이 룩 승준이 룩 승준이 룩 캐릭터도 뺏는 거야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럼 나는 오늘 원준이 할게 움직이지 마 이제 헷갈린데 눈 감아 승준아 왜 왜 게임하자 첫 번째 게임 뭐냐면 힘내 힘내 팔 움직이지 마 우리 이럴 사지밟인가 어 여기 드릴 너무 쎄 아이엔 그라운드 승준아 손 안 움직여? 알지 사지밟이 왜 움직이고 싶어도 참아야 돼 아 참아? 너 어떻게 봤어? 야 보고 싶어도 참아 아니 아이엔 그라운드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난 애웅이잖아 근데 내가 승준 셋 이러면 승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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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움직여? 네가 안 하니까 내가 이러면 이제 승준이가 애웅이를 세 번 불러주면 돼 애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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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이엔 그라운드 내 이름을 불러줘 승준들 승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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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엔 그라운드 상대방이 뭐 내 이름을 불러줘 이런 거 안 했으니까 속 편했는데. 이거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3편 나오겠어. 한 번 해볼까 그러면? 해볼까? 시작. I am ground 내 이름을 불러줘. 잠깐만. 잠깐만. 아니 아니요. 잠깐만. 한 번만 봐줘. 자. 너를 위한 일이야. 이거 바로 해. 왜? I am ground 내 이름을 불러줘. 뭐 했지? 진더리. 안 돼. 한 번만 빼줄게. 아 뭔 소리야. 너 요트 연습 다 했잖아 지금. 너무 그래. I am ground 내 이름을 불러줘. 내 껄 넣지. 아니 먹어. 아니 쉬는 시간을 갖지마. 쉬는 시간 갖지마. 얘 빼고 우리끼리 해볼게. 우리 셋 해보자. I am ground 내 이름을 불러줘. 내 껄룩 넷. 내 껄룩 넷. 내 껄룩. 먹어. 먹어. 너 왜 작은 걸로 골라?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어렵다. I am ground 내 이름을 불러줘. 원준 넷. 승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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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준.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도 안 어려운 적 잘 먹었냐. 승준 승준이 몇 개 먹었냐. 그냥 4개 먹자. 거의 레몬 하나를 먹어. 4개 더 먹어. 4개 더 먹어. 맞아. 원준이가 먹었으니까 원준이가요. 이거 게임 끝나면 내 이름 진짜 헷갈릴 것 같아. 원준이가 해볼래? 시작해볼래? 응 원준이가 시작해볼래. 반복도 내가 뜨끈해. I am ground 내 이름을 불러줘. I am ground my five. Aeong 셋. 원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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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걸룩 둘. Aeong 애용. Sng준 셋. Sng준 승준. 그래도 우리 너무 많이lem사했어. 원준아 잠깐만. 이거. 아 잠깐만. 나 혀가 말리지. 승준이가 할 수 있는 조금 정적인 게임은 없을까? 지하철 게임. 하이비티비 하이비티비 지금 지하철 보려고? 지하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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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 1호선 그냥 서울로 하면 안될까? 아니 지하철 그만하고 2 3 3개째부터 진짜 안되네 3개째부터 입이 약간 오그라던데 3개? 장난해? 흑잠비에 장미라고 단정 지어 단정 지어야지 그러면 원준목 나무 무슨